BTS 단석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희입니다. 자 오늘 날짜 2월 19일 BTS 단석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BTS 단석이 고점 대비 현재 바닥 구간. 바닥 구간 횡보를 오래 하다가 드디어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한 지금. 자 2월 19일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께 매수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저는 이 BTS 단석 관련해서 딱 한 달. 한 달 정도 우리 주주님들께 꾸준하게 찍어 드리면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는 영상 조금 찍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BTS 단석 두 가지 재료가 크게 있죠. 자 첫 번째는 이 EU 배터리법. EU 배터리법 관련해서 자 지금 이게 지금 18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 BTS 단석이 이 EU 배터리법 관련해서 시장의 테마가 제대로 돌 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바이오 선박류. 이 BTS 단석이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오 선박류 관련해서 자 제대로 상용화 시키는 게 언제부터죠? 24년도부터입니다. 자 이런 어떤 테마? 친환경 테마에 있어서 친환경 테마에 있어서 현재 DS 단석이 이 폐배터리 등 바이오 선박류 등 이 친환경 관련해서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을 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자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디에스탄석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거? 나는 그래도 한 달 이내에 조금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종목 쇼핑을 했다가 물렸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안 가져가고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사이로 정말 확실하게 수익이 났 종목들을 조금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오늘 영상 추천해 드리면서요. 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요. 아직까지 이 매수 기회에 있을 때 시장학 기회를 줘서 고맙다 얘기 한번 하시고요. 당장 내일 매수 타점이 나갈지도 모르는 이 디에스탄석 관련해서 분석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디에스탄석 같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IPO주들 중에서 이렇게 바닷건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자 저는 이 품절주. 품절주 위주로 조금 공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품절주인데 그냥 품절주가 아니라 회사가 탄탄하고 매출, 재무제표가 너무나도 좋은 품절주 위주로 조금 공략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 심지어 이 디에스탄석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상장한 지 2개월 차이고요. 심지어 많은 물량이 보호 예수에 걸려 있습니다. 자 보호 예수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되어있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자 유통 물량 한번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최대주주가 지금 현재 60% 가까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통 물량이 보시면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동 주식수가 190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19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품절주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품절주 정말 들어올리기가 너무나도 쉽죠. 자 이 190만 주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IPO주들 세력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디에스탄석이 자 이러한 비슷했던 상황이었던 게 최근에 뭐가 있었죠? 신성 ST. 신성 ST 또한 3개월간의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세력들의 매집 이후에 최대주주 매집 후에 갑자기 지금 미친듯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이 디에스탄석 또한 자 이 3개월차 이 3개월차 보호 예수 물량이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풀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3개월차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또 대상이 누구죠? 스톤브리지 이 스톤브리지입니다. 자 이 스톤브리지는 어떤 업체인가요? 자 사모펀드이죠. 자 이 사모펀드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이 방망이를 짧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스톤브리지가 현재 이 사모펀드가 자 3개월 차면 지금 디에스탄석이 상장일이 보시는 것처럼 12월 22일이기 때문에 3월 22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디에스탄석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디에스탄석 관련해서 재료 어떤 게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EU 배터리법 이 EU 배터리법 관련해서 자 제가 이렇게 2월 13일부터 강력 추천드렸죠. 자 2월 13일 지금 내용 보시면은 자 텔레그램 방에 지금 공유해드린 내용 보시면은 유럽 연합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육통되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관련 수혜주 시장 주도주가 되면 디에스탄석이 후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주가 위치는 매우 매력적인 자리. 자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기 시작을 했죠. 자 매출의 60%가 바이오 에너지이지만 그지 두 번째로 매출이 비중이 많은 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유통 물량이 잠긴 품절주의이기 때문에 현재가 전해서 공량 매우 유예입니다. 매수 진행. 자 일단 목표로 보는 기간은 4월달 전후인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디에스탄석 너무 높게 사진 않고 18만 6천원 전후로 지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매도사인 매도사인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매도사인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에서 거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제가 오전 8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우리 주주님들 성격 급하신 분들 많은 거 제가 신성 에스티 때 너무나도 제대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전 8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자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파악하고 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보이신 전화번호 010-412-3-8575 자 010-412-3-8575 자 디에스라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텔레그램방 들어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 있고 18만 6천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그 외에 난 텔레그램방 같은 거 매번 보기 귀찮다 시초가에 정말 확실하게 들어 올려 질 때 조금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시초가 잡는 시간대에 2월 15일에 종목명 DS 단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보다는 조금 높은 지입니까 18만 8천원에 18만 8천원에 이렇게 거래량 수급이 바로 붙어주네요. 시초가 들어가겠습니다. 신규 추가 매수 모두 가는 구간 매도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체 문자 단체 문자 남겨드렸죠. 자 우리 주주님들 이 DS 단석 같은 종목이 품절주라는 게 지금 품절주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무상증자 이슈까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30%의 지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유통 물량이 190만 주?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무상증자 이슈 한 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제가 어떤 구간에서 드리나요? 한 번 놀리고 다시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시초가에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수급이 제대로 붙어줬을 때 자 지금 두 달 넘게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3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 DS 단석 모아가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입니다. 제발 우리 주주님들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에만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자꾸 이 윗꼬리에 물리셔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제발 무릎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해드릴 때 분할로 매수하셔서 마음 편하게 모아가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친환경 이 친환경 테마 이 친환경 테마 중에서 어떤 거? 이 EU 배터리법 관련해서 이 EU 배터리법 관련해서 자 아직까지 최대 수혜 주는 기사가 이제 뜨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 수혜주를 누가 가장 먼저 선점을 하고 바닥에서 잡는 자가 올해 올해 정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서 이 IPO주들 중에서 대장주로 자리매김 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법 관련해서 당연히 세력들은 당연히 세력들은 매물대가 쌓여있지 않은 위에 매물대가 별로 쌓여있지 않은 IPO주들 위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중에서 당연 DS 단속 말고 이 친환경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이 DS 단속 이 DS 단속 오직 190만 주밖에 되지 않은 이 DS 단속보다 세력들이 가성비 좋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게다가 아직까지 이 친환경 친환경 테마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출이 2020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조단이에요. 조단이 여러분들 이 유보율도 조금 주목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무상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보율이 보통 800이 넘으면 800이 넘으면 우리가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DS 단속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4천이 넘습니다. 지금 얘네가 정말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현금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 DS 단속 저는 정말 만약에 EU 배터리법 시행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200% 자신합니다. 자, 내가 종목 보는 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DS 단서 끌어모으시고요. 자, 나는 내가 매수 타점 잡는 눈이 없다. 나는 이 DS 단서 관련해서 매수하자마자 통장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다시 한 번 더 눌렀다 가는 자리 잡고 시초가 매매하실 수 있게 연락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신 전화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로 자, DS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이 유보율 4천 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종목 정말 이렇게 회사가 탄탄한 종목을 사세요. 작전주 급등하는 종목에 잡고 윗골에 타시지 마시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DS 단서 매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 DS 단서 관련해서 다시금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 패턴에 온 지금 이 DS 단서기 EU 배터리법과 이 바이오 선방류 23년도부터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바이오 선방류로 어디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을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까지 같이 해서 제가 목표가 목표가까지 현재 이 IPO 급등 패턴 대응 전략 DS 단서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몽땅 다 담아두었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 자료 보시고 매수 타점까지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로 DS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